안녕하세요. 러비예정입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네요. 오늘은 우리나라 전통 문양을 활용해서 매듭기법으로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볼텐데요. 기존 사방 엿어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흰색이나 이런 파스텔톤을 이용해서 만들면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고요. 가볍게 키링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가방이나 옷 같은데 장식용으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필요한 재료는요. D형 키링 하나, 그 다음에 연결할 O링이 하나 필요하고요. 거기에 깨끗한 양말목 실 4개를 준비해 주세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 하나 잡으시고요. 실을 이렇게 해서 동그란 링을 두겹으로 만들어주세요. 두겹으로 만든 실을 왼손에 손가락, 검지와 약지 사이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가운데 손가락은 남겨놓으세요. 다음 실 하나 잡고요. 이 실 손가락 사이에 연결된 실 사이로 실 하나를 엮어서 이렇게 가지고 나오고요.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러면 두개가 연결됐습니다. 세번째 실을 이용해서 이 실 아래쪽, 이번 실 아래쪽으로 해서 감아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엄지와 가운데로 잡아주세요. 세개가 연결됐습니다. 자, 네번째 실 하나를요. 여기 세번째 실 가져왔던 옆면 사이, 옆면을 감아서 검지, 손가락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나와주세요. 그리고 손은 빼주세요. 그럼 이렇게 엮어졌습니다. 그럼 실을 조물조물해서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럼 깨끗하고 예쁜 이런 간단한 매듭이 완성이 됐고요. 여기 끝에다, 자, 오링을 걸 건데요. 오링이 작은 거라 쉽게 걸려요. 여기다가 걸어주세요. 오링 걸고요. D형 키링도 이 사이로 끼워주고요. 오링을 딱 마무리. 직계가 없어서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쁜 한국 전통 문양의 키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흰색 실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손가락 검지와 약지에다 실 두 번 감은 거를 두 겹짜리 실을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럼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는 남아있죠? 1번 실 들어갔고요. 2번 실은 이 실과 실 사이 가운데로 해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통과되게 끼워주고요. 위를 잡아서 엄지와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주세요. 자, 3번 실 가지고 왔습니다. 3번 실은 이 2번 실 아래쪽을 감아서 위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시 엄지와 중지로 잡아줍니다. 자, 4번 실 가지고 왔습니다. 자, 4번 실은 3번 실을 감아서 가지고 오고요. 이 검지에 들어있는 실 사이로 이렇게 가지고 나오면서 손가락은 빼주세요. 이렇게 조물조물 고리 만들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실이 깨끗한 상태로 정리되어 있긴 하지만 가끔 이렇게 올이 풀려있는 거는 잘라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한국 전통 문양의 이런 매듭이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다 키링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대로 그대로 장식을 하셔도 되고요. 여기다도 O링을 하나 벌려서 걸고요. 자, 여기다 키링도 D형 키링도 이렇게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전통 문양의 키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전통 문양의 이런 키링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양말목 4개와 키링을 이용해서 예쁜 키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베정이었습니다. 예쁜 작품 많이 만드세요.